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다락방에 강림하시기까지 5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져온 그 기쁨을 나누며 서로 축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기쁨 영락의 성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활절기가 다가오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옆에 앉아있는 성도는 아멘 그러는데 나는 그게 잘 안돼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잘 믿어지질 않아 그런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나 자책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생기죠 예수님의 부활을 잘은 모르겠지만 그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좋으냐 그래서 부활의 의미만은 내가 마음에 깊이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의미를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셨어요 누가 보곤 24장 41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어떤 분이 아 이 목사님 부활하면 먹는 것도 없고 재미가 없겠어요 다 먹어요 부활에도 주님이 생선 토막을 잡수셨다는 게 뭡니까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과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몸은 지금 이 몸은 아니죠 지금 이 몸은 아무리 갖고 봤댔자 늙고 병들고 쪼그라들고 죽고 그런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몸인데 영원한 생명을 담는 몸 우리가 그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그런 분들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믿음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는 우리들을 크게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전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격려를 얻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이 우리 14절부터 시작하는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4절 끝나고 15절이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구조가 우리의 마음에 좀 부담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4절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15절에는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이 언급되어 있는 건데 이게 달라붙어 있는 게 조금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4절의 제자는 너무도 그 상태가 부족하거든요 여러분 14절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꾸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부활을 본 이들이 와서 말을 해주는데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그 위로 올라가시면 9절부터 나와요 9절부터 막달라 마리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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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말해주는데도 안 믿었다는 거죠 제가 읽어보죠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만났습니다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계속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이 두 분이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수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만 부활을 잘 못 믿는 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랬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하여 꾸질함을 듣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어서 15절에서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15절만 따로 떼서 읽으면 아 그렇지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이 되지만 14절의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그들이 이 사명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믿음도 없고 마음도 완악한데 그것도 또 사명의 내용이 야 네 친구에게 내 얘기를 한 번만 해라 이게 아니거든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온천하를 그들이 언제 가봤습니까? 그저 갈릴리에 나서 갈릴리에 조금 다니는 거죠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가 된 덕분에 이 동네 저 동네 가보고 예루살렘에도 가고 나중에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까지 가본 거지 제자들이 언제 견문을 넓힐 기회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만민에게 하시는데 만민은커녕 이들은요 그냥 일가 친척 같은 동네 사람 동업자 조금 아는 게 다죠 그나마 예수님 따라 다닌 덕분에 이 동네 저 동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대제사장들도 보고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주 좋고 마음이 너무너무 착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인데 믿음도 얻고 마음도 완악해가지고 책망받은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게 이게 어울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더샘도 못하는 한 6살, 7살짜리 꼬마한테 아주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풀어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상태를 모르셔서 이런 사명을 주셨나요? 아니죠 방금 전에 믿음이 없다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책망하시고 그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왜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놀라운 격려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채워져서 충만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모자라지만 뛰쳐나가서 훈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자라오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한 예가 있어요 만약에 넘어지셔가지고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집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한두 달 지나면 이게 근육이 다 풀리면서 다리가 가늘어지면서 힘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다리가 다시 예전처럼 단단해지고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만히 누워서 그렇게 되길 기다리면 될까요? 점점 점점 약해지죠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빨리 운동하라고 그래요 아픈데도 자꾸 운동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아프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게 영적 원리와 똑같이 닮았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마음도 완악해요 그러면서 믿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한테 사명 주신다 그러면서 나가서 달려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영적 근육이 생기고 믿음의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제자들이죠 14절의 제자들의 모습을 아까 우리가 확인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맨 끝에 20절로 가보실까요? 20절의 제자는 영 딴 편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4절의 제자는 믿음도 없고 완악한데 20절의 제자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들이 일어나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겼으며 예수님을 전파할 용기는 도대체 어디서 생겼나 이게 신비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절은 좀 주의깊게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은 문장이 두 개입니다 주어도 두 개입니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첫 번째 문장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주어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렇죠? 두 번째 문장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누구시죠? 주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걸 그냥 가볍게 대충 읽으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 것이 제자들인가 이렇게 잘못 읽을 염려가 있는데 제자들이 한 거는 그냥 나가서 전파한 것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문장까지만 제자들이 한 것이고 뒤에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존칭어로 돼 있어요 끝에 보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어쩌면 너희들 이렇게 믿음이 없니? 마음도 완악하고 난 너희 같은 사람 내 제자로 삼고 싶지 않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랬더라면 그걸로 끝났겠죠 또 제자들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셔도 제풀의 기가 죽어서 부활이 잘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 데다가 완악하기까지 한데 우리가 뭘 하겠냐 그냥 관두자 이렇게 주저앉았더라면 이런 이야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믿음도 얻고 마음도 완악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뭘 했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다음 일은 누가 맡아서 해 주십니까? 주님이 맡아 해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표적도 일어나게 해 주시고 주께서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나 이걸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생각에는 믿음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을 쓰실 것 같지만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주께서는 믿음 없다고 마음 완악하다고 책망 받았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연약하지만 나가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그들 속에서 일하신다 그게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는 믿음도 없고 그럼 나는 희망도 없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비록 믿음이 없고 연약해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이 속에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 애들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제 선지동산에 간다고 할 때 기대감이 컸어요 신학교 가면 놀라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 갈 때는 야 거기 다 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왔으니까 믿음도 좋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들이 모였겠다 가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야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갔거든요 첫 번째 놀라는 거 엉망이라는 데 놀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인품도 엉망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선지동산에 왔나 그리고 뭐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게 첫 번째 놀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선지동산이 왜 이래 그거에 놀라고 두 번째 더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도대체가 주님의 종이 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만 모였는데 진짜 놀라는 건요 그 사람들이 다 주일날 되면 나간다는 거예요 전도사로 다 나가잖아요 교육 전도사님으로 나가고 또 졸업하면 얼마 있으면 안수까지 받아 다 목사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다 성격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믿음도 없으면 가서 전도사하고 목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 하면 뭔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되는 건가? 그게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20년 후에 만나보면 그렇게 형편없었던 사람이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고 훌륭한 목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거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말씀이 증거되도록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거 이제 저도 똑같이 경험하는 거죠 어제 저녁에 우리 가족들 다 모인 데서 88년 8월에 부목사 시절에 수요예배 시간에 했던 설교 원고를 제가 컴퓨터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애가 그걸 쭉 읽고 우리가 다 들었어요 이게 아빠가 부목사 초년병 시절에 했던 설교야 그걸 다시 들은 이유는 예전에 제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설교를 했는지 이제 한 편씩 좀 읽으면서 오늘의 저와 이렇게 연결해 보려고 읽게 된 겁니다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렇게 부목사 있다가 90년 3월에 만 32살에 단임 목사 갔거든요 뭘 알겠어요 만 32살에 진짜 아는 것도 없지 진짜 믿음도 없지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주님 저는 믿음도 없고 완악하고 여기 제자와 똑같아요 제가 무슨 단임 목사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그때 웬일인지 가야지 가서 해봐야지 그걸 갔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하면 아무것도 안 돼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믿음 없는 목사가 설교하는데도 은혜를 받았다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건데 아 처음에는 놀라다가 그 다음에 깨닫는 건 뭘 깨달았을까요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는 걸 깨닫잖아요 그게 뭡니까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서 내 곁에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는 안 믿어졌지만 순종하여 나가서 사는 동안에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아 주님이 함께 계셔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바로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러면서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이 조금씩 채워지고 연약하던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여 사역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더라 하는 것이 제가 영락교에 목사로 올 때도 똑같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채워진 목사가 오려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안 채워진 채로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 이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셔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락교의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영락교의 바깥에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아 주님은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그걸 볼 때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던 믿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풍성한 영적 경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라고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커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신앙에서 이제는 보는 보금에서 체험하는 보금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는 보금은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3년 정도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잖아요 예수님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 받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오병이어 그 역사를 눈으로 보고 계속 봤는데 결과가 뭡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지도 못해요 보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구나 아무리 많이 봤는데도 주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잖아요 이게 보는 보금의 한계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런 형편없는 제자들 보고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보금을 전파하라는 건 뭡니까? 이제는 체험하는 보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믿는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력으로 말씀이 전파되는 걸 볼 때 아! 체험하는 거예요 뭘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주님이 도우신다는 걸 전에는 보기만 할 때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더니 주님의 능력이 체험이 되는 거죠 보는 보금에서 체험하는 보금으로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쭉 말씀하시죠 여러분 16절부터 우리 몇 절을 같이 읽읍시다 16절부터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믿음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읽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데도 나가서 순종을 했더니 주님이 도와서 그런 능력과 표적이 나중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비밀을 다시 한번 터득하시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음이 꽉 차면 그때 가서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고 주님 전 믿음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내가 기독교인답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습니다 하고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도우셔서 표적도 경험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때 아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신앙생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 나중에는요 죄악을 이기고 마귀건세 이기고 죽음을 이기면서 그들이 나가서 진짜 문자 그대로 온 천하에 다니지 않았습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15절에 그 주신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셨고 오늘 이 사명을 주실 때도 믿음이 부족하고 완악하여 책망받던 사람들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날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준비가 덜 되고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전 믿음 없지만 한번 해보겠어요 저 아직 성숙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전도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자신 없지만 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고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미성숙 속에서 성숙을 보고 믿음 없지만 구원을 얘기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믿음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다 일어나서 다시 달려가길 원합니다 다시 전도하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십자가 정병이 되어서 마귀들과 싸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영역에 삶의 영역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는 종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이 빛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주의 길이 빛나는 종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